이제 두 번째 순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수 아가페 학창단 준비되어 있는데요. 찬양을 통해 보금을 전하고 음악 성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당국 성가곡 보금의 중점을 두고 올바른 교회 음악의 발전과 활발한 찬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4월 창단됐습니다. 교과를 초월해서 20여 개 교회에 소속된 4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사항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합창대회, 성교합창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찬양 활동으로 기독교 문화사역이 일부러 찬양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수 아가페 학창단은 박철성 지휘자와 김장희 반주장 함께합니다. 부르실 복명은 주님께만 영광, 야베스의 기도 두 곡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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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린 사랑 주님 사랑 이 사랑이 자랑 아멘 주님 주여 빛나와며 주사도 빛나와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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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 주소서 쉽게 없으려 나 저리 기도합니다 나의 구하는 것 보람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 주소서 나의 구하는 것 보람하여 나의 기도 주소서 내가 모두 주소서 내가 모두 주소서 내가 모두 주소서 나의 기도하시게 영광대 주님께서 내게 목에 목을 넣어서 나의 기도하시게 나의 기도하시게 주소서 주소서 나의 기도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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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mong 예 온 것 보람하시게 나의 기도하시게 주의 손으로 날 주가서 권력에서 보자다 열심히 눈빛아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주가 나를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차가워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